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하지 못한 유치와 초청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공량을 홀리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유치 사바 세계 자사 천하대한민국 어느 도 어느 분 어느 명 어느 리 어느 산 어느 사찰 청정 수월 도량 수미산을 기준으로 남선 부주 하늘날의 모래같이 파탄 많은 사바 세계 대한민국 어느 사찰의 물같이 맑고 달같이 밝은 청정 도량의 서운 아금차 지극 지정성 공량 팔원 제자 어디 거주 어느 보채 금일 건설 거변 정찬 공량 어디 거주 어느 보채가 지극 정성 공량을 울리옵고 꿈과 마음 닦아 깨달음의 공 덕을 이루고자 금일 법문의 자리 마련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음식을 울리고자 하오 제망종 종무진 삼보좌 존 훈군자 껍방기 묘원자 우보기 설명하니 해청 제석천에 그물같이 넓고 크게 할양 없이 자비록 존경스런 부처님께서 은근하고 향기로운 법문으로 늘어 저희들이 우러러 다짐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족하나마 예를 다하여 청하오면 정옥리비수제 제체수미건성가민기회 자감곡조미성근병일심선진삼증 재개하고 수행하여 구슬같은 깨달음 드러낼 것이오니 몸과 마음 작은 부분 이르기까지 험이 다스려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순수한 정성을 갸륵하게 여기시고 바라건대 자비로서 살피시어 잘못된 부분 비추시고 밝혀주시기를 삶과 일심으로 정례하며 이 자리에 광림하여 주시옵기를 세 번 거듭 청하옵니다 조청하는 대상과 숫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청사 아모 일심 보험청 아모 일심 보험청 아모 일심 보험청 이대자비 위채고고 호중생이 위자량 허재병고 위장량의 의실 도자식이 정노함야중 위작광명 어빈궁자영 득복장빙등료의 일체중생 가르침에 귀하오며 지극정성 한 마흥으로 받들어 청하옵 나니 대자 대비 본체 사막 깨달음의 중생 구제 평등 이에게 어진 의약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 바른 길 인도하이며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되어 주시고 빈공한 자에게 영원 함께 다름없게 해 주어 일체중생병등하게 이익되게 해 주시는 대자 대비 중생 구제 기원들 인도하이며 사바하천은 기도청에 보면 64회차 세이동이었습니다 큰 직장에서 장이 없는지를 하이 어점생아 딱 두 번째 저 두 번째 아멘 아멘